저 혹시 오늘 2대2 미팅하러 오신 분들 맞으세요? 네 맞습니다! 안녕하세요 그럼 재미있게 각자 소지품 고르기 해서 짝지어서 놀까요? 아 너무 좋죠? 그럼 저희 먼저 꺼낼게요 자 양념치킨 저는 우정 빨리 가자 이상해 이상해 어? 이상해? 뭐가 문제인거야? 뭐가 문제야 이게 진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양발 저자리 셋! 하나 둘! 왜 너희들이 연애를 못 탄다고 생각해? 잘 모르겠습니다 폭기지 타는 놈들이 여자를 다 꼬셔가서 너희들까지 순서가 없는 것뿐이야 폭기 놈들이 놈들이 폭기들아 혼내고 싶네 혼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폭기 놈들아 혼내러 집들이 현장으로 간다잇 얘들아 배고프지? 밥 먹어 밥 먹어 야 뭐 이렇게 많이 찾았어 야 맛있겠다 야 오 좋은데?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? 다 쉰 거 같은데? 아 진짜? 아 뭐야? 아 싹 다 쉬었네 아 어떡해 야 미안해 나 몰랐어 쉰지 어쩐지 호연아 야 바보야 왜 먹어? 이거 다 쉬었댔잖아 너 왜 먹어? 야 맛으로 먹냐? 니 정성이 중요하지 이 시키 참아! 아주 여자를 부실라고 아주 쉰밥을 먹는군 제가 원래 모든 음식을 잘 먹습니다 모든 음식을 잘 먹는다면?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먹을 수 있나요? 뭐죠? 죽빵! 싹커키! 뭐 먹으면서? 그거 뭐 먹지? 너 조심해 알았어 끝까지 널 지켜보겠어 용의주시해 용의주시하겠습니다 얀마! 너는 예의주시해야지 아 물가 맛있다 야 은지야 저 피아노 뭐야? 아 나 요즘에 피아노 배우거든 야 니들 피아노 출 줄 하는 사람 있어? 난 몰라 나도 못 치는데 야 남자들이 악기 하나 다를 줄 알아야지 야 맞다 내 방 구경하러 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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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 시켜줄게요 구경 좀 가자 같이 가자 내 방은 처음 보이시네 어? 마마 저 시키 잡아! 너 아주 난리를 부리는군 아니 피아노 이거 퀸은 뭐야 이거? 잠깐만 안 울리잖아 아니 그게 유튜브 틀어놓고 이거 핸드 싱크를 하고 있었군 야 이거 퀸 좋아해요 퀸을 좋아한다고? 짐도 퀸을 좋아하지 짐이요? 나는 토끼왕이니까 짐이라고 불러 나도 퀸 노래를 한 곡 뽑아볼까? 어휴 We will We will Kill you 조심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어? 누구세요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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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지?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었어 어머나 뭐야? 아 이거 형한테 깜빡깜빡거리네 이거 갈아야겠다 야 내가 갈게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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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교 내가 갈게 저 새끼 잡아 아니 이제는 모든 사람 끼를 타는군 너 일어나 일어나 봐 손 든다 실시 어디서 밴드 팬키를 입구나 잠깐만 이거 뭐야 밴드만 있는 거잖아 어디서 끼를 부려 그리고 키도 제일 작은 놈이 어떻게 형랑랑을 간다고 까불까불 거리나 저 갈 수 있어요 너는 까치발대로도 안 돼 아니 방법이 있어요 봐봐요 이 미친놈이군 그거를 어떻게 쫙을 끼어서 그걸 가나? 아 그거 어떡합니까? 내가 보여주겠어 짐의 행동을 잘 보도록 아 용진아 짓들이 와줘서 고마워 자 빨리 밥부터 먹어 잘 먹겠습니다 뭐야? 뭐야? 야 용진아 너 선물은? 짐도 선물을 가져왔지 진짜? 야 용진이가 선물 가져왔대 선물이 뭐야? 자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야 네 음식보다 깨끗해 너 피아노 좀 치냐? 피아노 나 피아노 잘 치지 진짜?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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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걸! 아유! 아유! 진짜 잘 피아노! 아유! 아유! 왜 그러세요? 내가 안 돼! 형랑한테 가려줄게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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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알았어요 네! 도끼헌터! 도끼헌터! 음식물 쓰레기 보다 채 먼저 치워 도끼헌터! 도끼헌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용진아! 시간이 너무 늦었어 애들이랑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내가 그지야? 이렇게 더러운데 사람이 어떻게 자나? 너 혼자 자빠져져 알았어 그럼 빨리 집에 가 난 가겠어 어허헣 야 뭐해? 너 취했냐? 아이 신발 왜 넣고 가 여자 혼자 사는데 남자 신발 있어야지 그래 안전해 혹시 모르니까 샷건 누나 누가 한다? 용진아! 씨미 참아! 내 차야! 나 연애하고 싶어! 용재야 나 연애하고 싶어!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하는 거야? 그러니까 말이다 귀여워 우리 뽀삐 엄마가 만나줄게 야 야 가서 말 걸어 니가 가서 말 걸어봐 니가 키가 크니까 가서 말 걸어 저기요 네? 왜요? 저 그 육포 좀 먹어봐도 될까요? 네? 뭐야? 연애하기 어려워! 너무 어려워! 왼발! 왼발 오른발! 왼발 오른발! 왼발 오른발! 좌자리! 셋! 하나 둘! 이봐 뚱경잡이 둘! 뭐하고 있나? 연애가 너무 어려워서 실전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안 됩니까? 왜 니들이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나? 잘 모르겠습니다! 왜 몰라! 토끼 짓하는 놈들 때문에 니들이 연애를 못하는 거야! 토끼 짓이 뭡니까? 도 나올 정도로 끼를 부리는 놈들을 얘기하지! 토끼 놈들을 혼내고 싶네! 혼내고 싶습니다! 토끼들을 응징하고 싶네! 응징하고 싶습니다! 우리는 토끼들을 잡으러 여름 바닷가로 간다! 레츠 고! 토끼 헌터! 토끼 헌터! 바다다! 다 같이 너무 좋다! 그러니까! 세명 세명! 야! 호연님 어디있어? 빨리 오라 그래! 내가 전화해볼게 기다려! 야 여보세요? 야 어디야? 왜? 지금 빨리 와 인마! 지금 여자 3명 있어! 야! 우리가 우정여행 왔지 무슨 여자 꼬시러 왔어? 어? 야 니네 물놀이 복장으로 입었어? 어! 야 나 가자마자 바로 바다에 뛰어든다잉! 어! 뭐래? 아 얘 헌팅 생각이 아예 없네 아 뭐야! 얘들아! 아! 야 너무 가까워요! 어우 죄송합니다 네 세 명이서 오셨나봐요? 주시계 잡아! 어! 그가 무릎무릎무릎무릎! 무릎무릎! 아주 시작부터 토끼지시구! 아유 토끼지 않았어요! 뭐? 오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 간다고 이게 바다로 끼어드는 복장이야! 헌 캣우라이! 슬랙스 맛에다가 이거 무슨 난방이야! 아주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군! 이거 가방 뒤져봐! 아닙니다, 안 돼! 뭐야, 이거? 꺼낸다! 이 자식들이 이거 세 명이서 왔는데 방을 다 따로 잡아!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저희가 낯가림 심해서 한 방에서 못 자요! 그거 무슨 어른들 핑계라고 그걸 대고 있네! 너희들 내가 지켜보겠어, 세 명 알겠어! 이놈들 용의 주시해! 저희 여름노래 부르기에서 못 부른 사람이 벌쭘하시게 어때요? 좋아요, 좋아요! 누가 번져? 저 사랑해요! 나의 바다야, 나의 하늘아 여기요! 여름아, 부탁해! 뭐다!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여보세요, 나야, 거기 차지느니 이생이 참봉아! 여름노래를 부르다 그러니까 어디서 가창력을 뽐내고 있네! 고음이 잘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자, 그렇다면 고음을 한 번 노래를 불러본다 실시 더 잘 올라가게 해주지! 어, 진짜요? 여보세요! 아, 그냥 군화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프지? 내가 여기다 레고를 붙여놨지? 너 조심해, 알았어? 알겠습니다 너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용이 주시해! 용이! 예의? 전국! 용이 주시해! 끝까지 그러네, 끝까지 자, 한잔 하시죠! 네! 같이 마셔, 같이 마셔! 우리 그냥 먹기 좀 심심한데 게임 같은 거 할까요? 그렇다, 그럴까? 왕게임 어때요, 왕게임? 왕게임은 좀 그런데 아니, 그러면 산넘어산 합시다, 산넘어산! 아니에요, 처음 뵀는데 어떻게 산넘어산 같은 거래요? 아, 해봐요, 이거! 아니, 저희는 산넘어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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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철! 산넘어산! 처음 봤는데, 무슨 산을 넘는다는... 어머, 어떡해!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예의가 너무 없었죠? 지식이 잡아! 여자한테 잘 보려고 친구를 때려? 절친을 수둑해, 지금? 아주 의리라고 하나도 없군 그리고 합작은 뭐야? 네가 무슨 스님이야, 뭐야? 폭죽 사세요, 폭죽 사세요! 폭죽 3개의 만 원! 얘들아, 내가 사올게, 기다려! 폭죽 사세요! 아저씨! 3개의 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 좀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? 5천 원 봐주세요 전화번호 주면? 지식이 잡아! 아니, 왜요? 왜요? 아주 아주 여름바다 난리군! 아니,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주 토끼 녀석들이! 아니, 남는 게 없어요, 남는 게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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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대기잖아요! 내가 하는 걸 보여주겠어 다들 날 따라하도록 얘들아, 우리 공놀이가 까래! 아, 어떡해! 오빠, 저희 공 좀 주워주시면 안 돼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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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있었는데! 아저씨! 하나밖에 없는 공을 이렇게 터뜨리시면 어떡해요! 저희 공 없단 말이에요! 공놀이를 하고 싶으면 돼지 오줌뽀나 차고 놀아! 자, 우리 여름 노래 부르기 하죠! 여름아, 부탁해! 총 맞은 것처럼 폭죽 상승! 폭죽 상승! 폭죽 3개의 만원! 폭죽 3개의 만원! 이봐, 폭죽 장수! 네, 네, 네! 내 폭죽을 사는 건 어때? 야, 이거 다이너마이트네! 이렇게 하면 된다, 알겠어? 도끼 헌터! 도끼 헌터! 맞아, 맞아! 싹, 해산이! 해산! 무서워! 아, 추워! 뭐하는 거야! 들어가라니까 왜 싸돌아내냐! 신경쓰지 마세요! 별꼴이야, 진짜! 그냥 좀 걷다 들어갈게요!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많이 추워보이는군! 안겨! 저 새끼 잡아! 물어! 물어! 에이, 물어!